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 엄마 남미새라고 욕좀 해달라는 딸내미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엄마가 돼가지고 딸내미 결혼자금은 진짜 하나도 안 모으고요. 본인 연애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자한테 미친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. 원제 꼭 좋은 부탁드립니다. 제발요. 엄마의 남친을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? 진지한 좋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탈 죄송합니다. 보니까 다들 여기에 쓰길래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꼭 듣고 싶어 여기다 작성해요. 저희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어요. 제가 성인되고 몇 년 지나서 하셨고요. 제가 지금 24살이에요. 두 달 있으면 25살. 이혼만 안 했지. 사실 그 전부터 엄청 냉랭했어요. 서로가. 시댁 문제, 아빠 경제 문제, 성격 차이 등등으로 말이죠.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평화롭게 컸었고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라서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그런 기억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주 작은 하소연까지 저한테 다 했었고요.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느껴진 적도 많았고 아빠 욕을 지나치게 하는 걸 자식으로서 듣고 있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늘 엄마 편 들어줬어요. 여하튼 이젠 이혼도 하고 남친도 생겼는데 사실 이혼하기 1년 전부터 생긴 거고 두 사람은 서류만 이혼을 안 했을 뿐 그런 수준이라 별로 뭐 상관은 없었어요. 근데 그냥 짜증이 나요. 제가 엄마 인생 책임질 거 아니고 엄마도 이제 엄마 개인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또 제가 못 채워주는 거 아빠도 못 채워줬던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채워주는 분이 있다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래요. 이것 또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엄마 그 아저씨랑 친구 아니고 에이 맞지? 라고 얘기했을 때 맞으면 뭐가 달라지냐? 이런 식으로 이해의 영역이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식으로 넘어간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데 저랑 밥 먹을 때도 그 인간한테 전화 오면 안 끊고 끝까지 통화하고 아니 그러면서 저한테는 밥상머리해서 핸드폰 하지 말래요. 예의가 아니라고. 또 저랑 마주보고 저녁때 집에 있는 날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된다고 맨날 통화하고 또 이젠 아빠 없이 산다고 집에도 몇 번이나 데려오고 뭐 물건 갖다 주러 잠깐 온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바로 가야지 밥은 왜 차려주는 거야? 나 진짜 개빡치거든요.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인 나보다 애인이 우선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냥 그 사람과 저도 생활의 모든 걸 함께하는 느낌이에요. 어디 단둘이 카페를 가도 중간에 그 아저씨를 부른다거나 나한테 말도 없이 통화하다가 어 여기 땡땡해 우리 딸내미랑 같이 있어 이쪽으로 와 이러거든요. 진짜 친구 사이를 해도 어이가 없을 일을 참 이게 뭐야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이런 제가 감정적인가요? 아빠랑 살 때는 그렇게 자기 감정 있는대로 다 쏟아내고 저는 엄마라는 이유로 또 같은 여자로서 늘 감싸고 편들고 늘 엄마가 우선이었는데 엄마는 아니에요. 이번 생일 선물도 저한테는 판도라 팔찌 그거 주더니 그 아저씨한테는 젠몬 선글라스를 사주더라고요. 실비보험 좀 들어달라고 재작년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유가 더 생기면 어쩌고 좀 알아보고 어쩌고 등등등 돈이 아까운 듯 굴더니 30만원 넘는 선글라스를 사주네 데이트할 때도 그래요. 물론 엄마가 덜 쓰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돈을 쓸 거 아니냐고요. 저는요. 엄마랑 단둘이 나가서 뭘 먹은 게 언젠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.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댓글 1번 에? 어디까지 이해를 하다니요. 지금 이게 질문이에요? 그냥 전부 다 이해됩니다. 그리고 쓴이가 성인이고 그 꼬라지가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야죠. 다만 딸내미 입장에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나는 엄마 남진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는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내 눈에도 최대한 안 보였으면 좋겠다. 부탁을 할 수는 있겠죠. 네 됐으니? 아니 제가 이걸 다 이해해야 된다고요? 그럼 지금 엄마가 정상이라 이 말입니까?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. 그래요. 뭐 섭섭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.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. 그거 엄마 돈이고 엄마 시간이고 엄마 인생인 것을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토록 이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님도 애가 아니잖아. 성인인 이상 엄마 인생에 대해 관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. 2번? 어? 아니 성인 되고 몇 년이나 됐다면서 근데 안 나가? 왜 안 나가? 이제 엄마 좀 놔줘. 어? 네가 나가라고. 아니 그래봤자 아직 대학생인데 제가 어딜 나가요? 제가 왜 나가냐고요? 돈을 버는 직장인도 아니고 대학생이 감당하기엔 이건 너무 큰 무게 아닌가요? 엄청난 시련이잖아. 대학생이 감당하기에 크긴 하지. 그런데 너를 24살까지 키우면서 감당한 그 무게가 과연 더 가벼울까? 아니 제가 왜 그런 걸 고려해야 되죠? 엄마 본인이 선택한 결혼으로 애를 낳았으면 당연히 그 아이가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. 저를 키우느라 감당한 무게를 그게 뭔데? 내가 왜 그걸 생각해야 됩니까? 저는 태어나서 이 나이에 이런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데요. 아마 엄마는 유년 시전에 안 이랬을 거라고요. 2번 아니 자식을 성인까지 키웠으면 엄마 할 일 다 한 거지. 결혼 자금 이지랄. 끌 끌 끌 끌. 그랄 지랄 할 거면 그냥 아빠한테 가서 살아. 왜 그 책임을 엄마한테만 따지냐. 이거 웃기는 년이냐 이거? 3번 지가 짊어진 무게는 무겁고 야 엄마가 너 키우는 무게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겠냐? 그게 가벼워? 네 허락 안 받고 나은 죄로 지금까지 키웠는데 자식 새끼가 이 모양이라니. 허... 니네 엄마 진짜 불쌍하다. 그리고 너 진짜 24살 맞냐? 딱 보니까 중딩 수준인데. 아니 사정이 그렇게 된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대학 등록금 내주는 것처럼 결혼 자금도 당연히 다 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. 솔직히 통신비 등록금 기본용돈 등등등 이런 것들도 형편이 되면 다 주는 것처럼 결혼 자금도 다 해줘야죠. 적어도 최소 1500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어? 옷 안 사고 골프 주면 안 가고 그렇게 모아서 매달 50만 원씩 제 앞으로 된 통장만 만들어줘도 저 결혼할 때 되게 수월할 텐데 그 돈으로 자기 연애만 하고 꾸미는 데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? 그리고 애 낳은 죄라니요? 이건 본인들이 낳고 싶어서 낳은 거잖아요. 아니 요즘 고딩 엄바나 다른 뭐 돈 없는 집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요즘 시대에 이만큼 책임질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.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다들 왜 이러세요? 제가 지금 엄청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. 어머나 아휴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이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엄마가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. 저 아직 대학생이라고요. 밥 먹고 놀고 옷도 사입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든다고요. 2번 아니 돌도 쳐 씹어 먹을 나이에 병원에 갈 일이 뭐가 있어? 보라보라라 100% 니 융비겠지. 끌 끌 끌 끌 끌 추가 이번에 김장을 했거든요.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이거는 수육이랑 먹어야 맛있는데 너 내일 알바하니까 몇 점만 남겨놓을까? 이러길래 아니 뭐래 해줘 내 알바 안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당일 담근 건 당일 먹어야 맛있대요. 아니 김장김치 하루 뒤에 먹는다고 맛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그 인간 쳐들여와가지고 김장김치랑 수육 쳐먹고 제 걸 남겨놓겠다 이건데 이게 정말 맞냐고요. 반박해봐요. 아니 엄마가 이제라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겠다는데 그걸 못 보겠으면 그냥 니가 나가세요. 성인이잖아. 아니 그리고 배추 소금물에 담가 놓기 때문에 하루 늦추면 배추 다 상해요. 그리고 남겨놓겠대. 라고 하잖아. 왜 그래? 왜 이러는 거야? 니가 김장을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. 보니까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기적인 년이네 이거. 제가 성인은 맞지만 아직 반 50도 안 된 대학생입니다. 그러니 적어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저한테만 집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그게 부모잖아요. 지금까지는 오직 저를 위해 기다려주고 저한테 매일 다른 음식으로 밥도 해주고 일을 쉴 때면 저한테 어디어디 가자고 했었는데 이젠 밥해주는 거 빼고는 모든 게 그 인간한테 집중이 됐다고요. 이래도 제가 참아야 돼요? 미친. 안 참으면 니가 뭐 어쩔 건데. 엄마 뭐 죽일 건가? 그래 그럼 한번 해보던가. 너 재수했냐? 아니 24살인데 왜 대학생이야? 빨리 취업이나 해. 아니 제 주변에는요. 휴학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아직까지 취업 안 한 사람들 수두룩 빽빽인데요. 왜 저한테만 그런 소리를 하세요? 그건 니 주변에 이상한 거야. 그래 뭐 사람은 원래 다 끼리끼리지. 깔깔깔깔깔. 내가 하나 묻고 싶네. 엄마가 너를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는 거야? 이제 성인이고 다 컸으면 니가 알아서 하는 벌어쨔 길러. 3번. 보니까 양육비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아빠가 쓰레기네. 이게 미쳤나? 애가 성인인데 뭔 양육비를 주냐? 성인 되고 이혼했는데 양육비라고? 지금 제정신이세요? 깔깔깔깔깔깔깔. 4번. 야 이게 그렇게 싫어? 그럼 지금이라도 니가 아빠한테 가라. 바람나서 이혼은 엄마 따라 와놓고 뭘 바라는 거야? 이혼은 엄마 바람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했던 거예요. 아이씨 난 또 중고등인가 했더만 24살짜리 성인이네. 야 니 밥값은 니가 알아서 해결해야지. 너 뭐야? 자기 밥값도 못하는 어른으로 자란 거야? 그러니깐 뭘 쳐 잘났다고 돈터령이야. 아우 한심하다 정말. 되셨으니? 지금 당장 집이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엄마 앞으로 대출도 있고 제가 뭐 사달라고 하면 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남자랑 데이트하고 놀러다니고 지금 이게 분수에 맞는 거냐고요. 최대한 빨리 대출을 갚고 제 결혼 자금도 해결을 해줘야 그게 부모 아니냐고요. 돈이 많으면 엄마가 연애를 하든 말도 상관없겠지만 제 눈에 봤을 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. 빚 하나 없고 자식 결혼 준비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. 그런 전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여유부리 상황이 아니라고요. 쓰니 너 살면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죠? 아니요. 저도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하는 연애랑 엄마가 자식을 두고 하는 연애가 과연 같을까요? 아니 어떤 누가 딸내미 있는 집에 지 남친 데려오고 계속 만나게 만드냐고요. 만날 거면 지 혼자 참 만나든가. 엄마한테 지 이 지랄 끌 끌 끌 끌 어이구 딱 수준 보이네. 야 이 딜방아 년아 정말 아직도 모르겠냐? 그래 니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면 다들 니 편 들어주고 니 엄마 미쳤다고 욕을 했을까요? 그런데 너 24살이라며? 야 진짜 이건 내 딸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. 어질어질합니다.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. 한참 멀었어. 조금 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